보수 진영 원로 인사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94세입니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였던 김 교수는 80년대 정치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1991년 강단을 떠난 이듬해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말년에는 보수 논객으로 활동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낸 고인의 시신은 생전 서약에 따라 의과대학에 기증됩니다. Sensается от 조irts 시럽 시럽 방만 Rock 창 창 창 창 창 창